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보시면 진로희망과 학과선택의 딜레마.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교과나 논술, 정시수능전형 이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정시수능도 어느정도 눈치작전을 하거나 학과 낮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정도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상 찍은 것 중에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 대학들이.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대학을 쓸 것인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게 이제 학과 조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써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 원서를 쓰다 보면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 대학이 아예 불가능은 아닌데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그런데 학과를 좀 바꿉시다. 좀 낮추자. 학과를 낮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비교과를 좀 만들기 어려운 학과라고 해서 비교과가 딱히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비인기 학과라서 경쟁률이 좀 낮아서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보통 자기 원하는 학과를 쓰는 것보다 학교 환경이 좀 높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낮추자고 하면은 학생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왜냐? 내가 학생부를 이걸로 맞추는데요. 그 진로 희망이 이건데요. 그걸로 바꾸면 대학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등등 그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진로 희망과 학과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로 희망에 맞는 학과가 없을 때. 그대 학종 쓸 건데 딱 봤더니 내가 원래 희망하는 학과가 없는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이런 경우는 없을 정도다.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꿈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내가 이미 꿈을 다 삼으니까 다 적어놨는데 딱 봤더니 뭐 생활을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을 때. 이 경우는 좀 덜어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진로에 맞는 학과 지원이 어려워서 그게 높은 건 학과라서 어쩔 수 없이 학과를 낮춰야 되는 경우. 그 경우.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지원할 때. 내가 일단 원하는 학과 한번 써볼 직도 한데. 근데 좀 난 붙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학과를 좀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 그 경우.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이 경우가. 이 경우에는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진로협만과 다른 학과를 한번 써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입학사정관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꿈이 바뀌는 건 학생의 당연한 권리다. 여러분들 만약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아니 꿈이 바뀌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정당성만 부여되면 된다. 바꾸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꿈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학과를 바꾼 건데. 솔직히 말하면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학과를 바꾸는 것도 나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학년 때부터 꿈이 주당창 의외과인데. 성적을 받을 때 의외과 성적이 안 돼요. 그래서 학종을 어디 쓴다? 생명과학이나 생명과학이라고. 대학도 다 알아요. 얘 의외과 꿈인데 안 되니까 같은 계열인 생명과학에 생명과학을 썼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하거나 괜찮으면 그냥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심하게 의식하지 말자. 그럼 의식해야 되는 게 뭐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어떻게 바꾸는 게 최선인 거냐를 고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 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학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로희망과 유사한 학과 또는 접점 있는 학과를 찾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이과는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가 꿈이었는데 학과를 낮춰야 된다. 보통 물리학과는 대학별로 조금 하위권에 속해 있는 학과들이 많거든요. 경우가 많거든요. 전자공학 안에 물리학 안에는 전자기학도 있으니까 내가 전자공학을 하다가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정당성이 부여되고 같은 계열인 거예요. 그다음에 생명과학과가 꿈이었는데 보통 식용과는 일반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사한 학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물론 무역학과라는 게 경영보다 그렇게 많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경영학과나 무역학과 그다음에 어문계열 영어영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같은 어문계열인 다른 나중권학과를 쓴다든가 뭔가 접점이 있고 뭔가 유사한 학과들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취도가 높은 과목과 연관성이 높은 학과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이 경영학이었는데 한 2년 전에인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한창 하고 있는데 꿈은 다 경영학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데 애가 내실로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한국사는 늘 만점, 세계사도 늘 만점 심지어 수능 성적도 잘 나와요. 심지어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교과도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굳이 너는 여기를 써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낮추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건 확률이 덜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바꿔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성취도가 높은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과목으로 진로를 좀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 다른 건 물리는 잘 못하고 수학도 조금 안 되는 성적이 있는데 지구과학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리고 그런 비교과도 좀 있더라.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를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는 그 변경의 이유를 어떻게 어필할까에 대한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변경을 하긴 했는데 바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꿨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관심사의 자연스러운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쪽 요인에 의한 관심사의 변경. 이런 정당성을 좀 부여하자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이 학과 같은 경우에 아니 전자공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자기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근데 전자기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더라. 그래서 기초학문인 물리학에서 전자기학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쪽 분량으로 진료로 좀 나가고 싶고 나중에 대학원은 전자공학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생명과학 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결되는 학문이 바로 식품영양이던데 이런 응용학문 약간의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받게 돼서 이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 뭐 경향을 열심히 꿈꾸고 있었는데 주변에 무슨 무역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런 상담을 들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자연스러운 가지게 됐다. 외쪽 요인에 의해서. 또 관심사의 자연스러운 이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문계열이지만 영어 영문이긴 하지만 어문계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허에 대한 불어불문학의 문학에 대한 불어문학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비교육적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은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이유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미 학생부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 어떻게 어필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어필할 것들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필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필할 방법이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다. 지원 동기를 보나마나 물어보게 돼 있고요. 자기소개서도 4번 자율 항목 중에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다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동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결정하자. 아까 말했던 어필하는 그 원칙, 방식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결정을 하지 않고 오영부영하게 갔다가 그냥 성적이 안 돼서 낮췄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동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자라는 것과 다음으로 변경학과에 대한 사전조사를 좀 철저히 하자라는 거예요. 변경학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자는 게 이미 내 학생보상에서는 원래 꿈에 맞는 내용들을 정리해놨을 거 아니에요. 뭐 진로활동이든 간에 세특이든 간에 그랬을 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나중에 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학과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어떤 과목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탁 돌아가버리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내가 조사했던 내 꿈이었던 학과뿐만이 아니고 바꿨던 학과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각태학별 홈페이지 그래서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대학별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 전공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교수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놓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교과, 비교과에서 최대한 접점을 좀 찾아서 어필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변경되긴 했지만 그동안 쌓았던 이 비교과 또는 이 내신 성적이 내가 원래 꿈꾸던 이 학과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봤더니 여기에도 관심, 여기에도 어필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활용을 하고 나중에 면접에서도 활용을 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과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다 쓰다 보면 이제 학과 선택의 여지를 조금 못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론 자기소개서를 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조금 다르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 1번, 2번, 3번 공통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과 어떤 대학을 쓰더라도 딱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4번만 좀 다르게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좀 9월달에 닥쳐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참 힘들겠지만 여름방학 때 미리 좀 결정을 좀 해놓고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1, 2, 3번은 그대로 쓰더라도 4번은 좀 두 개를 미리 나눠서 써놓는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계학과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좋은 수시학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연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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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